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비가 오네요. 비 오면 인사할 때 비용은 좋다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형이 네 번째야? 머리 형이 했지. 아니 형, 오늘은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안 먹고 왔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좀 봐야지. 저랑 시즌 1, 시즌 1, 2를 같이 함께 했었어요. 아 진짜로? 그럼. 내가 좋아해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떠오르네. 이정규 비리 해가지고. 같이 밥이나 이런 걸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건가요? 시작됐다, 시작됐다. 저희가 밥을 그냥 드릴 리는 없고요.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형, 너 얘기랑 말과 다르잖아. 형이 한 마디만 하려나. 정규는 내 한 마디만 끝난다. 왜 무슨. 왜 왜 이렇게 했어? 정규, 정규. 어, 정규. 내가 키웠어. 어버 키웠네, 어버 키웠어. 내가 키웠어. 말이 완전 다르네. 다른데? 직접 보니까 좀 안되네. 만들어 가야죠 이제. 이제는. 잘 모르지?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 막내 여기서 어떻게 뭐 챙겨주러 가야죠. 막내 안 왔는데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 방문 특집으로. 이제. 독보총각 나인우 씨의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생 현장을 급습해 보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설레인다, 설레인다. 알겠어. 식혀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식혀주죠 뭐. 그렇구나. 기니까 3시 하체 나눠서 시키려고. 그러잖아. 지금 시간이 한 6시 25분 됐는데. 7시에 원래 픽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할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 재밌겠는데? 무사 탕탕도가 아니면. 탕탕이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 뭔가. 뭔가. 찬물을 꿇게 앉아볼까? 지금 현재는 자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니까 이제 매니저. 매니저 저기 형인 줄 알고. 이제 열어줄 거야. 열을 놓고. 이때 밀고 들어가자. 아아악. 얘긴 안 했죠? 가시죠. 가시죠. 편안하게 행동하세요. 네. 편안하게. 떨지 마시고. 그렇지. 이 집이 corre. etzen. 더 잘한 것 같은데. Uh. 지금 멍 거의 그. 발맞이. 키. 危니좋아. 하아악. 아아아악. 이 집 맞아요? 불 켜야 돼, 불 켜겠어. 불 켜겠어. 공찬아. 나야. 천안 관리 비하자. 맞으로. 가정 방문 왔습니다. 가정 방문 왔습니다. 고맙성이 지난 접어내고. 가정 방문 왔습니다. 제시, 제시. 가정 방문 왔습니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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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제시, 제시. 세탁하러 왔습니다. 제시, 제시. 아이고. 어려워. 여기가 기타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거 뭐야? 얘 왜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무슨 한지 얼마 안 됐다더니 뭐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 정가밖에 없는데? 야 이게 뭐야? 마음 아프다. 진짜 그게 없어. 물. 단백질 셰이크. 오른쪽은 밀키트. 생각보다 옷이 근데 별로 없네 이누가? 왜 이누가 그날 옷을 그렇게 입고 왔는지 진짜 알겠다. 야 컴퓨터 뭐... 뭐 이상하면 다운받은 거 없어? 시드라이브 원래 많이 넣을까? 최근... 아 노래야! 에이... 에이 재미없어. 울지 않기로 해요. 이게 뭡니까? 가정 방법입니다. 5월 달입니다. 아니 야 근데 왜 집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소파가 없어? 이거 좀 뭐가... 아 너 이상한지 얼마 안 됐어? 뭐야 한 달 좀 넘었어. 아 그래? 한 달 됐는데 아직 소파가 없어? 거실에서 제가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티비 틀어놓고 밥만 먹어. 아 그래? 식탁도 없어. 바닥에 머리 깔지도 않고 딱딱하게 바닥에다 놓고 삶도 없어. 왜?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밥 먹고 이걸 켜고 그러면 냄새 싹 이거는 뭐야? 방향색이 형 이렇게 라이트 근데 보니까 여자친구 없긴 하겠다. 그치? 나 같애도 이거 나 같애도 오라고 못하겠다 이제 여기 여자친구 될 거 나 같애도 못하겠다. 딴 데 딴 데 이제 딴 데 이제 딴 데 원래는 좀 혼자 독학을 했다. 독학을 했는데 전문가 배운 게 보다. 잘한다. 근데 얘는 또 이게 없네. 기타 치는 분들 막 이러고 있잖아. 혼자 하고 혼자 할 때.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잘하네. 진진이. 아 근데 홍설이 실망한 거 같아요. 어? 너무 횡해서. 야, 침대가 긴 거 같은데? 야, 다리 봐, 다리 왔다. 이만큼 남네? 아, 긴 게 있구나. 침대. 일부러 긴 걸 산 거야, 그럼 침대를? 진진이 누워봐. 이런 거 사면 나중에 진진아. 나와봐, 나와봐. 누워봐. 야! 뭐, 뭐. 편안한데 뭐. 근데 이거 침대 편하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그죠? 그치? 뭐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미니멀 라이프. 아, 내가 뽀뽀한 라이프인데. 자, 어느 정도 집 구경하셨으면 지금부터 깜짝 미션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생 이명욱 씨를 오븐 안에 씻기고 입혀서 출근 준비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 대박이다. 나 혼자서도 오븐은 못 씻는데? 나 혼자서도 오븐은 못 씻는데? 네, 4명이니까 씻길 수 있을 거예요. 어? 카월을요? 카월을요? 아이스 아메리카나 덫쌈. 아이스 아메리카나 덫쌈. 아이스 아메리카나 덫쌈. 시작할게요. 5분입니다. 5분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